논어 태백 편 십 일 장. 저 왈 여유 주공지제 짐이라도 사교 차린이면 기여 부족한 야이라. 서승자 가로 왈 공자가 말했다. 여유 주공지제 짐이라도 가털려 여기서는 만약여 이슬류 두루주 여기서는 주나라주 공평할공 여기서는 제후공 주공은 중국 주나라를 건국한 무왕의 동생으로 무왕이 죽자 조카를 도와 주나라의 기초를 다졌습니다. 갈지 제주제 갈지 아름다움이 만약 주공의 제주와 같은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더라도 사교 차린이면 하여금 사 여기서는 만약 사 교만할 교 또 차 인색할 린 만약 교만하고 또 인색하다면 기여 부족한 야이라. 거기 남을 여 안일불 발족 여기서는 조칼족 볼간 어조사야 이미이 여기서는 어조사이 그 나머지는 볼만한 것이 없다. 다시 합니다. 자왈 공자가 말했다. 여유 주공지제 짐이라도 만약 주공의 제주와 같은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더라도 사교 차린이면 만약 교만하고 또 인색하다면 기여 부족한 야이라. 그 나머지는 볼만한 것이 없다.